아 근데 지금 안 했잖아. 어? 지금 준비 됐어 안 했어? 한다? 지금부터 틀리는 거? 5초 안에 대답 못 하면 다 10번씩이야. 알지? 어? 보자 보자 보자. 자 시작. 시작. strong이지? strong. 5초 딱 거의 될 뻔했어 0이고 fat 반대말 뭐야? thin 0 반대말은 뭐야? old strong 반대말은 뭐야? weak weak 그 다음에 new 반대말은 old heavy heavy 뭐라고? heavy heavy 반대말은 light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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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말은? sad happy da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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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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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말 반대말 heav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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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heavy 할 때 light 하더니 light 할 때는 heavy가 안 되네 heav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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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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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rty dirty 반대말은 Strong Sad 반대말은 Happy T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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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rt Tall Tall Thin 반대말은 fat 크기가 작은 small 반대말은 big clean 반대말은 dirty dirty big big 반대말은 small 오케이 그래서 일단 0 뭐뭐 틀렸는지 기억나요?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뜻하고 영어하고 다같이 10번이야 알겠어? 영어와 반대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는거야 네 그래서 뭐 틀렸다 일단 영 틀렸죠 영 그 다음에 또 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틀렸어요 light 틀렸고요 light heavy 할 때 맞춰놓고는 아깝게도 그 다음엔 strong 그 다음 계속해서 두번째 오케이 그래서 s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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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full 쁄 푸 반대말은 whole hungry hungry so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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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olidate 레몬이 새콤하다는 말이 보이네요 이거 읽으라고 이 레몬은 새콤하다는 말이 보이네요 This 레몬이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야 레몬이 어떻게 싸워 싸워 슬리피 타이어드 슬리피한거 하고 타이어드 한건 달라 밥 많이 먹고 배불러서 슬리피 할 수도 있고 타이어드 해서 슬리피 할 수도 있는거지 슬리피하고 타이어드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계속 맞든 틀리든 소리내는게 나을걸 뭐라고 뭐라고 어이구 가까스로 멈췄다 계속 소리를 냈기 때문에 불편 더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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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티와이가 티 그래서 더스티 계속해서 샤이 에세이 쓰니까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쉬이 해야지 쉬이 오줌 쌀 때 내는 소리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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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여기 수줍어 하는 사람들이 보이네 수줍어 하는 사람들 샤이 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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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 피플 샤이 피플 오케이 오우 그렇지 원더풀 원더풀 오케이 오케이 소리라도 냈으면 내가 불편할텐데 쇼...쏘티 쇼티가 아니고 그냥 sh 아니야 이번엔 왜 쇼 소리를 내나 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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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쇼티 한다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있잖아 그냥 쏠 쏠 쏠 쏠쏘랄라 노래 불러 봐 쏠쏘랄라 쏠쏘미 쇼쏘랄라 쏠쏘랄라 쏠쏘미 잘하네 쏠티 쇼...쇼티 왜 갑자기 쇼티가 되냐고 쏠쏘랄라는 잘해놓고 왜 쇼티 쇼쇼랄라냐 쇼쇼랄라 쇼쇼랄라 쇼쇼미야 쏠쏘랄라 쏠쏘미야 쏠티 쇼티 쇠쇼 쇼티 쇼티 얌적 Ostrom 뭐라고요? 영어는 말 배우는 거야 민준아 소리를 내야지 돼 맞던 틀리던 계속해서 그렇지 그렇지 별표 몇 개 줄까? 빨리 해라 맞던 틀리던 내가 늘 얘기하지만 소리를 안 내고 하는 게 제일 나쁜 짓이야 공부할 때 시간 낭비야 잘하네 딜리셔스 별표 먹을 뻔 했잖아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대말 그래 그래 FU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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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GRY 유줄이 동공지진 온다 그렇지 동공지진 왔어 지금 BRAVE BRAVE 뭐라고? BRAVE BRAVE 좀 이따가 뭐 별표 했는지 맞추면 뭐뭐 별표 했는지 맞추면 7번 쓰기로 줄여줄 거야 계속해서 네 그래 뭐 아무개나 소리 내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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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개나 소리내봐 딸아 읽었어? 네 뭐라고? 이거 어떡하지 지금 그치? 선생님 네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그거 보는 사람 아니야 네가 공부했는지 안했는지 소리내고 했는지 안했지만 보면 돼 cowa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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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오케이 그 다음 cute 영어 선생님 같은 사람 보고 cute라 그러지 그치? 화는 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sleepy 래퍼 이름 중에 슬리피라는 놈도 있더만 맨날 졸린가봐 슬리피 슬리피 오케이 그래서 뭐 틀렸어요? 타이어드 타이어드 타이어드하고 또 이게 다야? 두 개 더 있는데 두 개 더 있는데 두 개 더 있는데 브레이브하고 솔티도 틀렸죠 타이어드 타이어드 브레이브 니가 오늘 틀린거 영 라이트 스트롱 타이어드 브레이브 소티 다 못맞혔으니까 이거는 한글하고 영어 쓰기 10번 미리 공부해놔라 민준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요일날 할거는 미리 자주자주 공부 안해 너무 어려워 알았어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할까? 오케이 오세요 오세요 언니 오세요